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가능성의 상당 부분은요. 아무래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기대치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힘이 좀 달릴 겁니다. 아스날 같은 명문 클럽은 뭔가 그 클럽 내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이 있을 텐데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아주 중요하죠. 어린 성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 임무가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밀리치 경기장의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하는데 여기서 뛰면 아스탈 선수들의 기량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일단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들 보면은요. 잔디 자체도 아주 최총단 같은 형태도 있지만은 관리할 때도 보면은 납과 마음속도에서 이 일조량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경기하는 데 아주 좋죠.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엠레칸 뭔가 만들어갑니다. 찬스 수비의 역할이 바로 이렇죠. 잘 거둔 냈습니다. 아담 렐라나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빨리 다시 패스 기회입니다. 바로 때리는데요. 게으림 같은 골입니다. 호베르트 베르메누 스포어는 1대0입니다. 괴물 히아고 실바 가로채기 싹코 동료 옆에 있습니다. 찬스인데요. 좋은 기회 호날두 제임스 밀러 푸티뉴 약간은 위험한 태클이었지만 가까이서 본 주심이 정당한 태클로 간주합니다. 호나우 진유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패스해버렸습니다. 터치아웃 드로잉입니다. 엠레칸 푸티뉴 다시 돌려줍니다. 공료가 과감한 슈팅 가로막는 수비 좋은데요. 호나우 진유 괴물 히아고 실바 베스트 웨지 다시 리턴 패스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호나우 진유 지금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칠합니다. 오늘 패스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월드베스트 슬바 뒷꽃을 찾고 있습니다. 검은 킬립 블립트 열립니다. 블립트 큰 골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수비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공격이 약간 놀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 공격이 좋았어요. 2점 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셉입니다. 빨리 다시 패스 나다니의 크라임 제임스 이렇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찬스인데요. 코날드에게 다시 연결. 아! 포스트 받고 나옵니다. 골! 2대 1이 됩니다. 핸더슨 오른쪽 측면에 삐어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가르치는 티아고 실바 베스트 외진 제임스 밀러 제임스 밀러 아담 렐라나 회심의 발리 슈팅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경기 전에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면 역시 골리아스, 다윗을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완전히 압도한 그런 경기였어요. 수준차가 많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흐름이 후반전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사쿠 구워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담 렐라나 부키뉴 자, 열립니다. 잘 찼습니다. 키퍼키를 넘겨서 크로스바 상담 강타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거리 지금은 좀 더 집중했더라고요. 좀 더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쉬워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가 노련하게 수비수 따돌립니다. 자, 동작이 약간은 이상했는데 단신히 수비에 성공합니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흥루가 따라붙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골! 또 한 번의 찬스가 골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치이 오늘 경기를 지배하면서 상대팀을 압구하는데 고스란히 점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제임스 호날두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라인 열려 있습니다. 좋은 기회! 아, 아쉽군요. 다시 한 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수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밀더 투피니 감독의 의지 조금 후 100%죠. 지금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뭔가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찍 투입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좀 있네요. 라노스 공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슈팅 기회! 아, 지금 공을 낮게 깔려고 했던 건지요. 잘 안 됐습니다. 상체가 슈팅을 할 듯 뒤로 젖혀지게 되면 공은 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까워요. 리버풀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공을 뺏겼습니다. 핸더슨 핸더슨 메스트 레지 그날두 앨런의 좋은 패스 영리하게 방향을 바꾸시죠. 골킥입니다. 반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함정 소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우, 가슴 뛰네요.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나이스 터치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스피뉴 바깥으로 머리로 잘 걷어냈습니다. 드로잉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올드베스트 7박 네, 골킥터 여유있게 세이브 종료 이슬을 울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심판이 경기를 끝냅니다. 신칸 서울래를 Web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